안녕하세요 키네마스트에서 화면의 배경색이 배경이 어떠한 색깔이 된지 그 배경을 없애버리는 기능이 이번에 새로운 버전에서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해 보겠습니다. 키네마스트를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이와 같은 화면이 나오죠. 여기에서 제가 미리 준비한 프로젝트를 하나 터치해 보겠습니다. 툭 터치하면 이 화면에서 어떤 동영상을 하나 가져와 보겠습니다. 레이어를 터치합니다. 레이어를 터치해서 미디어를 터치합니다. 미디어있죠. 미디어있죠. 글자를 터치하지 말고 아이콘을 터치해야 됩니다. 터치하면 이와 같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제가 영상을 하나 가져와 보겠습니다. 영상은 이런 가수 영상인데 가져와 보겠습니다. 툭 터치해서 가져왔습니다. 이런 화면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가수가 이렇게 노래를 하면서 움직입니다. 움직이는데 이 배경을 보시면은 배경색이 여기 색깔과 여기 색깔, 각각의 색깔이 다 다르죠. 그래서 이것은 크로마키로 할 수가 없습니다. 크로마키는 블루, 하늘색이나 혹은 그린, 초록색이 단일로 되어야만 그것이 깨끗하게 배경색을 없애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다양한 배경색이 있는 경우에는 크로마키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키네마스트에서 매직 리무브로 이걸 없애는 방법을 했었는데 그 기능이 많이 개선이 되었더라구요. 그래서 오른쪽에 메뉴를 쭉 가면요. 죄송합니다. 오른쪽으로 가면은 여기에 매직 리무브라는 것이 있어요. 매직 리무브. 이것이 매직 리무브가 배경에 어떤 칼이라고 하더라도 여러가지 얼룩둘룩한 이런 칼로 하더라도 없애는 기능이 매직 리무브입니다. 이 매직 리무브가 많이 개선이 되었어요. 이번에 많이 개선되었다고 키네마스트에서 알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있는 크로마키 이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단일색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블루스크린, 그린스크린의 경우에는 과거에 크로마키를 많이 썼죠. 그래서 오늘은 매직 리무브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매직 리무브 동그라미 이걸 터치합니다. 툭 터치하면 화면이 이와 같이 여기 제거중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배경에 아까 그 가수의 배경의 색상을 없애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시간이 좀 길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더라구요. 매직 리무브는 영어로는 m-a-g-i-c 리무브라는 것은 제거한다는 뜻이죠. 리무브 리무브 제거하는 메뉴라는 뜻이죠. 그래서 매직 리무브로 이렇게 제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이라든가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을 뒤에 배경과 대주가 되면 될수록 가능한 한 밝은 색일수록 아주 깨끗하게 잘 빠져요. 자 그러면 지금 화면에 보세요. 그 색상이 빠졌죠. 여기에서 이 가수가 지금 현재 이렇게 색상이 빠져서 딥 배경 들판과 합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프레이를 해 볼게요. 뒤로 빠져가지고 프레이는 여러분도 아저씨 답이 이 아이콘이죠. 이거 터치를 해 볼게요. 터치를 하면은 음은 제가 빼었는데 아주 깨끗하게 좀 가운데 갖다 놓을게요. 가운데 갖다 놓아서 다시 프레이를 해 볼게요. 다시 제일 앞으로 가서 프레이를 하면은 아주 깨끗하게 그전에는 이게 매직 리무버가 뭐 얼룩 색상을 빼면은 얼룩덜룩하고 분지는 그런 현상이 있었죠. 이와 같이 아주 깨끗하게 빠져요. 자 그러면은 하나만 더 해 보겠어요. 다른 것을 한번 시연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삭제합니다. 삭제하고 다시 레이로 갑니다. 잠시 여기서 매직 리무버는 이렇게 타임라인의 첫째 줄에 있는 영상에서는 매직 리무버가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매직 리무버는 레이에서 해야 됩니다. 레이어 속의 두번째 레이어에서 되는 겁니다. 레이어를 터치한 다음에 미디어를 터치합니다. 아까처럼 그리고 다시 요런 이 영상을 한번 가져와 보겠어요. 툭 터치해서 가져왔습니다. 여기도 배경색이 보면요. 크로마키가 안 돼요. 이게 이 색상 이 색상 이 색상 이 색상 다 각각 다르죠. 이것을 다 제거하고 이 가수만 남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은 크로마키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을 오른쪽에 보시면 아까처럼 매직 리무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매직 리무버를 중요하는데 이것이 너무 길이가 너무 기니까 길면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잠시 잘라내겠어요. 터치한 다음에 아래쪽에 이 영상이 선택된 다음에 트립 트림 분할 이 가위를 터치하겠습니다. 가위를 툭 터치해서 자 오른쪽 트림을 하겠습니다. 오른쪽 트림을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잘라서 짧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뒤로 가서 아까 매직 리무버로 갑니다. 매직 리무 이것을 동그라미를 터치해 보겠어요. 툭 터치했어요. 그러면 이와 같이 아까처럼 제거 진행 중 이라고 나오면서 키네마스터를 닫거나 기기를 끄지 말아주세요. 이 작업을 할 때는 닫지 말아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취소를 하면 취소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곧 끝나겠죠. 캡컷에서 이런 기능이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여러가지 테스트를 해보니까 키네마스터가 캡컷보다 훨씬 잘 되더라구요. 됐습니다. 자 빠졌죠. 여기에 아까 얼룩둘럭 그런 색깔이 다 빠지고 가수만 딱 남았어요. 여기에서 이것을 이렇게 가져와서 좀 확대를 시켜보세요. 가수를 그리고 프레이를 해 보겠어요. 플레이 하면 이와 같이 가수만 딱 남고 딥 딥 별판과 이렇게 합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매직 리무브에서 이것을 다시 복원을 시키고 싶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 매직 리무브의 동그라미가 지금 현재 오른쪽으로 가서 오른쪽으로 가 있죠. 빨간 색깔이 이걸 다시 터치하면요. 복원이 됩니다. 툭 터치하면 화면에 보세요. 다시 색상이 뒷 배경이 살아났죠. 이것 같이 다시 복원이 됩니다. 그런데 다시 매직 리무브를 해서 배경을 없애고 없애면 이것을 다시 터치하면 됩니다. 매직 리무브를 다시 터치하면 돼요. 터치해 보겠어요. 터치하면 바로 색상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진행 중 제거 중 이런 말이 뜨지 않고 바로 돼요. 그러니까 한 번 매직 리무블로 뒷 배경을 없앤 것은 이것을 다시 적용하면 살아나기도 하고 다시 진행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 매직 리무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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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